여기 앉아 여기 있다 메카를 좀 빼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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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를 좀 건보는다 메카를 좀 빼줄까? 빨래가 안에서 그걸 메카를 안에서 메카를 이제 타겨 먹기 메카를 도착해 아빠 이거 내건데? 네 여기 앉아 넌 큰걸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아 겨울이가 똑똑하네 앉아야지 주는걸 알아 만지진 말고 간식이나 주세요 아저씨 간식이나 주세요 우리 앉아 우리 앉아 응 물어 맨날 문 닫고 저리 가러 가니까